지난 시간에 인칭 대명사, 제기 대명사, 제기 용법, 강조 용법 했고요 그 다음에 by yourself, for yourself, by oneself, for oneself 차이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는 날씨나 거리, 계절, 요일, 시간 등을 나타낸다 it is wrong to tell a lie, 가짜 주어, 진짜 주어 했죠? 그 다음에는 오늘은 여기부터 나가는데요 I think it's wrong to tell a lie 이게 원래 원문장은 아닌데 문맥상 이런 이거를 재구성을 하면 I think to tell a lie 옛날에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wrong, 이렇게 to tell a lie is wrong I think to tell a lie is wrong 내가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데 tell a lie, 이게 목적어잖아요 목적어 목적어, 보세요 목적어죠 이 wrong은 뭡니까? wrong은 그러면 얘가 목적어라고 했죠 to tell a lie가 목적어라고 했죠 얘가 목적어예요 얘가 목적어예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이죠 to tell a lie는 거짓말하다 거짓말하다 거짓말하는 게 잘못이다 wrong, 잘못이다 wrong, 이게 형용사인데 부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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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부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wrong이에요 I가 wrong이면 I가 wrong이면 이게 주어니까 주격 부어고요 to tell a lie, 목적어가 wrong이면 목적격 부어다 이렇게 씁니다 목적격 부어 다시 I, 주어가 I가 wrong이면 주격 부어고요 to tell a lie 거짓말하는 게 잘못이면 목적 부어예요 그러니까 부어라는 것은 무엇을 보충해서 얘기해 주느냐 무엇을 보충해서 얘기해 주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니까요 이건 목적 부어가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건 잘못이라고 본다 근데 주어도 마찬가지지만 목적어도 길면은 뒤로 뺀다 그랬어요 뒤로 빼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얘를 뒤로 뺀다 얘를 뒤로 뺀다 그랬어요 길면은 뺀다 뒤로 길면은 뒤로 빼는데 그럼 목적어가 지금 비었잖아요 목적어 자리가 비었단 말이에요 목적어 자리가 목적어를 빈 상태로 두면 안 돼요 목적어는 필수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빈 상태로 두면 안 된다고요 가짜 땜빵으로다가 땜빵으로 이슬 넣어준 거예요 땜빵으로 이슬 그래서 I think it wrong to tell a lie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슬 그것이라고 번역합니까? 아니죠 이건 가짜니까 진짜를 찾아야 되죠 잘못이 뭐냐? 뒤에 있구나 뒤에다가 길어가지고 뒤로 다 뺐구나 뭐가 잘못이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잘못이라고 봅니다 I found it true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hat 절이 원래는 어디 있어야 돼요 I found that she was innocent 무고하다 true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that she was innocent 우리가 명사편에서 공부했을 때 명사편에서 공부했잖아요 이게 I 주어 found 동사 이게 목적어란 말이에요 목적어 that she was innocent가 목적어예요 그러면 목적어인데 목적어이면서 얘는 주어 동사니까 절이죠 절 주어 동사를 절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절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목적어로 쓰이는 거는 뭐라 그래요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거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거 명사죠 명사가는 문장성분은 뭐로 쓰인다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면 이걸 명사적이라고 하잖아요 명사적 명사적 용법은 뭐다 주어, 목적어, 보호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목적어면서 이게 명사니까 명사인데 이게 또 절이니까 절이니까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명사절 명사절이고요 목적어잖아 목적어 근데 목적어가 길어 길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를 뒤로 뺀다 그랬죠 이렇게 뒤로 빼요 뒤로 빼고 that she was innocent 그녀가 무고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여기 자리가 벼 있으니까 여기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true that she was innocent 뒤로 빼면 뒤로 빼면 true 여기는 빈자리가 되니까 빈자리 되면 안 되죠 이거는 필수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땜빵식으로다가 it을 땜빵으로 써준 거다 it을 it을 땜빵으로 써줬으니까 it은 사실은 원래 진짜 가짜 목적어라고 하죠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는 that that she was innocent that she was innocent 가 진짜 목적어가 됩니다 그녀가 무고하다고 무고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가 목적어 진짜 목적어 그 다음에 it that 강조 구문이에요 이건 it that 강조 구문 강조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고 싶은 말을 it 비 동사하고 that 절 that 절 그러니까 that 접속사 it 비 동사 that 사이에다 강조하고 싶은 거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yesterday를 강조하고 싶다 yesterday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야 다름 아닌 어제야 어제 말이야 오늘이 아니고 어제 말이야 다른 때도 아닌 어제 내가 톰을 톰이 여기서 고유명사니까 대문자로 톰을 공원에서 만났어 내가 톰을 공원에서 만났잖아요 I met Tom in the park 공원에서 만났는데 오늘이 아니고 다름 아닌 오늘이 아니라 어제 란 말이야 만난 게 어제 란 말이야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yesterday 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톰 톰을 강조한다 야 내가 내가 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톰을 톰을 어떻게 했다 만났단 말이야 언제 어디서 파크에서 만났다 공원에서 만났단 말이야 yesterday 언제 어제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난 사람이 말이지 다름 아닌 탐 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강조할 때 톰을 강조할 때 it was that 사이의 톰 it be 동사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거 that 절 절이니까 됐다 하면 절을 쓰셔야 돼요 됐다 하면 주어 동사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부정 대명사 부정 대명사는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라고 하죠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인데 일반적인 사람이나 앞 문장에 쓴 것을 가리킬 때 쓴다 예문 한번 볼게요 one should keep one's promise one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을 단수로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을 한 거죠 one 사람입니다 사람 one 그러면 이 주어와 요 원스 누구의 약속 누가 한 약속 할 때 원즈는 같은 사람이죠 원과 원즈는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 사람의 약속을 keep 지켜야 한다 사람은 모름지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할 때 우리는 그냥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러지 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 영어는 영어는 누구의 약속 이런 식으로 다 밝혀줍니다 주체를 밝혀줘요 누구의 소유격을 밝혀줍니다 누구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할 때 one은 일반적인 사람 he had three apples the one or one red one and two yellow ones 여기서 one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앞에서 찾아보면 he had three apples he had three apples 사과 셋이 있는데 the red one one이 가리키는 대명사 대신 쓴 거죠 대명사는 apple이 되겠죠 apple apple a red apple a red apple and two yellow apples 애플 애플 그런데 같은 단어를 앞에 애플을 썼기 때문에요 앞에 애플을 썼는데 여기서 red apple yellow apples 이런 식으로 애플을 계속 쓰면 없어 보이거든요 교육 수준이 낮아 보이고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대신 쓰는 거예요 대신 써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요 one이라고 대신 써줘야 됩니다 애플을 계속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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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면 반복이 되니까 이럴 땐 대명사를 써주셔야 돼요 원을 I have two sons one is a teacher and the other is a doctor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인데 하나는 one 하나는 is a teacher 교사고 the other 그러니까 둘이 있는데 둘이 있는데 하나 빼면 하나 빼면 나머지 하나밖에 남지 않으니까 나머지를 나타낼 때는 정원사 더 를 붙입니다 나머지를 나타낼 때 뭘 붙인다 항상 정원사 더 를 붙여요 나머지를 나타낼 때는 정원사 더 정원사 the 더 붙입니다 나머지를 나타낼 때는 붙이는 거예요 둘을 열거할 때는 one the other 둘을 열거할 때는 one the other 셋의 경우는 one 둘째는 another 세번째는 the other 그러니까 숫자를 셀 때 one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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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ther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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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ther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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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세번째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the other 이라고 정원사 더 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정원사 더 를 붙인다 each of them each of them has his own desk every boy and every girl was seen there 거기서 보였다 그러니까 each 나 every 는요 each 나 every 는 각자 라는 뜻이에요 각자 every 는 모두 라는 뜻인데 모두 라는 뜻인데 각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단수의 개념이다 단수의 개념이다 each 나 every 는 단수의 개념이에요 왜 각자니까 하나하나 요거에 포커스를 둔 거니까요 each 나 every 는 단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each 나 every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단수 동사를 써야 된다 단수 동사를 그래서 여기 보면 heads 라는 단수 동사를 썼고요 heads 라는 단수 동사를 썼고 words 라는 단수 동사를 썼어요 words 는 단수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every 단수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every 단수 every 단수 요거는 중요한 겁니다 every 단수 명사 every 단수 명사 단수 동사 every 단수 이렇게 외우세요 every 단수 each 오브 다음에는 복수가 나오고요 뭐뭐 각각 뭐뭐 각각 각각 각각이라는 말을 쓰려면 전제는 뭐예요 복수여야지만 각각이란 말이 통하는 거죠 둘 셋 넷 다섯 명 다섯 명 각각 각각이라는 말은 쓰려면 복수형이어야 돼요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each 오브 다음에는 복수 명사를 쓰는 거고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데 달랑 하나 있는데 각각 하나 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을 때 각각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니까 each 오브 다음에는 복수 명사를 쓰고요 각각은 단수형 단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 each는 단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동사는 단수 동사를 쓴다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요거 중요한 겁니다 요게 단수 동사 쓴다는 거 all 한번 볼게요 all of them 그들 모두 run very fast 아주 빠른 달린다 빨리 달린다 all of them runs very fast 이거는 복수 형태로 나타낸 거고요 runs는 단수 동사니까 단수 동사니까 all of them 을 단수로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all 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개별적으로 복수 지급할 수도 있고 이걸 하나에 하나에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나의 개념으로 보면 단수 동사를 쓸 수 있다 그래서 runs라는 runs로 단수 동사 runs를 쓸 수 있는 거죠 all은 전체를 하나로 보느냐 이걸 보시고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both both는 둘이에요 both는 둘 both of them 그들 중에 둘이 아니고 그들 둘이에요 그들 둘 both them이라는 말을요 both them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거든요 both of them을 오브를 반드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오브를 쓴 거지 오브가 무슨 뜻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붙인 거는 아니에요 both them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여기다 뭔가 중간에다가 전체사를 집어 넣어줘야지만 이게 문법적인 구성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both them이 아니라 both of them이라고 쓰고요 그들 둘이에요 그들 둘 그들 둘 굳이 말하자면 오브는 뭐 동격 정도 동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hem are going near tomorrow 둘이니까 복수형 동사를 썼죠 going near tomorrow tomorrow 그들 둘은 내일 거기에 갈 것이다 other others another some boys like baseball and others do not like it some과 others는요 복수형인데 일부는 어떻고 또 다른 일부는 어떻고 복수인데 좀 비교적 막연한 숫자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숫자를 알 수가 없고 범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소년 중에 몇 명은 몇 명은 야구를 좋아하고요 또 다른 애들은 또 다른 애들은 싫어하고 뭐 이런 개념인데 others에 덜을 붙였다 정관사 덜을 붙였다 그러면 나머지 싹 다예요 나머지 싹 다 others가 나머지인데 복수에다가 정관사 덜을 붙였다는 얘기는요 나머지 싹 다예요 나머지 싹 다 나머지 싹 다 그러니까 four of the seven 일곱 명 중에 넷은요 넷은 넷은 일곱 명 중에 넷은 아이디어를 좋아해요 아이디어에 공감한다 아이디어를 좋아한다 그러면 the others는 뭐예요 the others는 나머지 싹 다니까 일곱 명 중에서 넷 명 세명 그러니까 넷 명 중에서 넷 명 빼고 일곱 명에서 넷 명 빼면 나머지 싹 다는 뭐예요 세명이죠 세명은 싫어한다 넷은 좋아하고 셋은 싫어한다 나머지 싹 다 써보세요 써주세요 써주세요 나머지 싹 다 라고 나머지 전체예요 정관사 더가 들어가면 나머지 전체입니다 he likes to work for others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 others는 그냥 other people other people을 줄여서 others 라고 합니다 others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들 I don't like this cap show me another 다른 거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물건이 굉장히 많은데 물건이 많은데 그중에서 이거 하나 보고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의 개념 이건 나머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또 다른 거 하나 또 다른 거 하나 할 때 another 쓴다는 거 another show me another show me another 다른 거 막연한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개 중에서 하나 이제 부분 부정과 전체 부정 부분 부정은요 not every가 만나면 부분 부정 not any가 만나면 전체 부정 부분 부정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야 전체 부정은 모두 다 그런 거야 이거죠 not all 부분 부정 not any not any 전체 부정 not both는 부분 부정 not either not either either나 either 이렇게 발음하는데 not either나 either는 전체 부정이에요 either와 both는 둘입니다 둘 다 둘이에요 either의 개념도 둘이고 both의 개념도 둘이에요 그러니까 I do not know both of them 둘을 다 아는 것은 아니야 둘 다 아는 것은 아니야 이거잖아요 둘 다 아는 것 부분 부정이니까 둘 다 아는 것은 아니야 둘 다 아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한 명은 안다는 얘기죠 한 명은 안다는 얘기고 다는 모르니까 둘 다 아는 모르니까 하나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not either는 전체 부정이니까 둘 다 몰라 둘 다 몰라 I do not know either of them I do not know either of them I do not know either of them 그러면 둘 다 몰라 둘 다 몰라 이런 뜻이에요 둘 다 몰라 They do not know everything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야 그네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야 할 때 부모죠 any와 만나면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들은 다시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They do not know anything They do not know anything 아무것도 몰라 I did not meet all of them I do not meet all of them not과 all이 만나면 부분부정이니까요 나는 그들을 다 만난 것은 아니야 몇 명만 만났을 뿐이야 다 만난 것은 아니야 all을 다 만난 것은 아니야 그들 모두를 다 만난 것은 아니야 I did not meet any of them not과 any가 만나면 전체 부정이니까 그들을 아무도 안 만났어 그들을 만난 것은 아니야 그들을 한 명도 안 만났어 그들을 만나지 않았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정을 하는 거 이해가시죠 not every all both는 부분부정 not any not either not any not other 이건 전체 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문대명사로 넘어갈게요 의문대명사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인데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인데요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으로 쓰인다 명사적이라고 하는 게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로 쓰이는 걸 명사적이라고 했죠 명사의 기능이라고 했어요 who is that lady under the tree who is who는 누구자는 누구 누구냐 저 여자는 저 숙녀분은 누구냐 under the tree 나무 아래에서 나무 아래에 있는 저 숙녀분은 누굽니까 그 다음에 which is which는 어느 것 중에 선택할 때 뭐뭐 중에 선택할 때 which를 쓰는 거죠 선택 의문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택 의문문에서 단골로 나오는 게 which입니다 which is longer 어느 게 어느 것이 이렇게 표현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번역을 하자면 어느 것이 어느 것 어느 것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합니다 어느 것 이 정도로 어느 것이 더 기냐 이 다리와 저 다리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원이 가리키는 건 브릿지죠 브릿지 원이 가리키는 건 브릿지인데 왜 원을 썼습니까 브릿지를 앞에 썼는데 또 쓰면은 식상하니까 브릿지를 또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식상하고 없어 보이잖아요 교육 수준이 낮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대명사 원으로 처리합니다 대명사 원으로 처리를 했어요 어느 것이 더 깁니까 이 다리입니까 저 다리입니까 저 하나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 하나입니까 가 아니라 저 다리입니까 앞에 다리가 나왔으니까 이 다리입니까 저 다리입니까 어느 게 더 깁니까 선택할 때 위치를 씁니다 그 다음에 What did you do last Sunday? 지난주 일요일 날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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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까 목적으로 나타낼 수 있구요 그 다음에 whose notebook is that whose is that notebook whose는 지금 보세요 whose는 노트북을 수식을 해줬죠 명사를 수식하는 걸 형용사라 그래요 노트북을 수식을 했으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게 형용사 형용사 그러면 whose가 노트북을 수식했으니까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의문을 나타내는 whose는 의문을 나타내는 거니까 의문형용사라고 하는 거 이때는 의문형용사 명사를 수식해 줬으니까 형용사 의문을 나타내니까 의문형용사라고 하고요 whose 다음에는 지금 명사가 없죠 명사 없다 명사 없다 명사 없다는 건 뭐예요 명사를 대신 썼다는 얘기죠 명사가 없다는 얘기는 명사를 대신 썼다 그러니까 대명사 의문 대명사 그래서 의문 대명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문형용사와 의문 대명사 차이를 아시겠죠 의문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의문형용사 그리고 명사가 없을 때는 의문 대명사 대명사라고 합니다 whose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 대명사니까 뭐예요 누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구 거예요 이 whose라는 거는 누구 거라는 뜻이에요 누구 거니 that notebook 저 공책은 누구 거니 whose is that notebook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whose notebook is that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노트북을 앞으로 끌어서 이제 수식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냥 쓸 수도 있고요 whose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 두 가지 기능 의문형용사 기능이 있고 의문대명사 기능이 있습니다 대명사 편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